요즘에 놀이터에도 이 흙으로 된 놀이터가 없대요. 맞아요. 언니 때는 다 흙밭이었죠? 나는 흙밭이어서 그 뭐야, 자석으로 막 이렇게 막 동전 찾고 그랬지. 철봉 밑에 동전 없네. 거기 시간에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추워졌어. 포퍼 2인 김포. 소야. 소야입니다. 와 진짜 추워요. 오늘 영화 구도래요. 나 이마가 시려. 아니 근데 이렇게 추워지니까 또 막 크리스마스 생각나면서 나 요즘 부쩍 외롭더라고요. 외로워요. 오늘 머리 트리하고 왔네. 왜냐면 언니 오늘 외롭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? 너만 알고 있었어? 나는 크리스마스 특집인 것도 몰랐어. 몰랐어요? 그냥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. 김포에 위치한 치유농장. hypnotist venir 기다리고 있는 acres 내 인사 친구準 안녕하세요. 안녕해요. oh.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. 김포가 많이 춥죠? 소개해주세요. 킹님. 저희는 김포에서 추유농장 Maz pronto전을 운영하고 있는 기인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사장님,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추워요. 춥죠? 빨리 들어가시죠. 네, 들어오세요. 여기는 확실히 진짜 따뜻하네요. 여기서는 한 어떤 종류의 식물을 키우고 계세요? 저희는 봄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11월까지 그 계절에 맞는 농작물을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한 14포목 정도의 농작물을 키우는 것 같고요. 치유 농장이라는 테마도 굉장히 좀 신선한데 귀란이라는 이 농장을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?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치유농장 이름을 놓고요. 그러면 대충 여기는 부모님이랑 자녀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. 그분들도 좋지만 또 추천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오면 좋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? 저희가 딱 보면 계단이 없어요. 그 턱을 다 없애가지고 유모차나 실천과 다닐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부터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엄청 섬세하시네요. 우리 사장님 김포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? 지금 여기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. 아 이 땅이요? 네. 특히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목장을 크게 하셨었는데 저희 수입소... 갑자기 공소해지죠. 언니가 견해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려져. 그럼 대충 몇 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실지... 여기 디란이 사계절이 즐거운 곳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또 겨울에 맞춰서 왔으니까 겨울에 놀 수 있는 체험거리가 또 준비되어 있겠죠? 아 예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그걸로 이동하겠습니다. 가시죠. 살살 눌러서 쏙 하면 쏙 빠질 거예요. 살살 눌러서 쏙 하면 쏙 빠질 거예요. 이제 꾸미는 되나요? 한번 꾸며보세요. 여기 색깔모래가 있는데 색깔모래가... 색깔모래는 어디다 써요? 여기 밑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. 오 깜짝 놀랐어. 우리 감독님 넘어질 뻔했어. 조심하세요 감독님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너무 집중한 거 아니야? 내가... 야! 이거 약간 오늘의 소연이 같은데 약간 이거? 소연이 비슷한데? 이렇게 이렇게... 근데 저희 사장님 저희 프로 보셨어요 혹시? 아 예 봤습니다. 저희가 항상 사실 대결을 하거든요? 예예. 제가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있으면 좀 불안한 그런 성향이 생겨버렸어요. 모든 게 대결 같고... 아 저희도 있죠. 저희 딜 안에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요? 지금 이거? 즉 fracture 현장 뱅 isk 의학 bits 짠 MARG 정말 두.. 두 분 다 정말 잘 하셨는데요? 제 거에 눈길이 오래 머무르세요! 아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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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요! 저희 피아를 준비했어요. 이거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. 그걸 다 듣고 하세요.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며봤는데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간판이랑 앞에 여기 앞면이에요. 이름은 제가 피사의 율마로 이렇게 지어봤어요.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나 하나로 받아들인다. 이 느낌을 담았는데 뒤쪽을 싹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 디란이잖아요. 뒤뜰 느낌으로 뒤에도 꾸몄어요. 앞에만 꾸미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메인 정원 뒤에 보면은 디란 디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디란의 공기를 느끼면서 만들어봤고요. 제 트리의 이름은 솔직히 내 트리가 예쁘디 랄랄라 누르 한번 지어봤습니다. 랄랄랄라 랄랄랄라 너무 예쁘다고 주입식 교육 시켜버리니까 예쁘디 사장님 귀 막으세요. 이제 그만 누르세요. 제 트리는 피사의 율마로 만들어봤어요. 짠 제 트리는요. 솔직히 내 트리가 더 예쁘디 랄랄랄랄랄랄랄 입니다. 치유농장 디란에 맞는 트리는 제 율발음 제 율발음 뭐야 아니요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저희 농장 홍보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. 이름에서부터 디란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색깔 자체도 좀 알록달록하게 저희 농장하고 좀 맞게 잘하신 것 또 못하신 건 아니예요. 정말 잘하셨는데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진 것보다 소혜언니의 이걸 더 보기 싫어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습뛰루루루루 간식시키신 분 저요 여긴 안계시네 조문하신 마쉬멜로우랑 소떡소떡 핫도그 나왔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곰팡이 습 마시멜로우를 주문한 적이 없거든요. 진짜 영어의 날씨에. 소영이 손 닦았지?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진지어 이거. 너무 맛있다. 여러분. 오늘 저 뽀뽀인 빈보를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요 제가 저희 미적 감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옆에서 또 소영이가 이렇게 마시멜로우를 먹여주고 있죠. 저희가 오늘 또 빈뽀에 위치한 딜안에서 힐링도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봤는데요. 저희가 또 올해 동안에 빈뽀의 여러 공간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. 저희가 소개해드린 공간을 하나하나씩 꼭꼭꼭 기억하셨다가 올겨울 남은 올겨울에도 가보시고 내년에 또 봄을 차지하고 여름을 차지하잖아요. 그때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소 MC와 또 김포시청에 응원을 합니다. 여러분. 저희 퍼포인 김포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도 재미난 곳 있으면 저희가 마구마구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세연 언니 소떡소떡 먹고 싶어. 손이 없으세요? 안 쓰길.